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최고의 기대작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스타필드 개인적으로도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게임이며 출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스타필드를 플레이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주선에 올라타 우주선 우주 해적들과 전투를 할 수도 미지의 행성을 탐사할 수도 있고 다양한 도시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게임들이 그렇듯 첫 번째 여정은 캐릭터의 생성으로 이루어지죠 스타필드는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다 보니까 캐릭터에 빗대어 몰입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스타필드는 다양한 맞춤 설정 옵션을 제공합니다 프리셋만 해도 40개가 존재하며 더 깊게 파고들어서 고유한 캐릭터를 세부적으로 조정하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체형, 얼굴 특징, 머리 스타일, 걷기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으며 게다가 이 캐릭터에게 배경을 부여해줄 수 있으며 선택 가능한 배경은 약 20가지로 각 배경은 스토리가 존재하며 시작 기술이 3개에서 5개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되어서 최고의 요리를 목표로 삼을 수도 우주 해적이 되어서 우주선 조종 및 전투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게임 플레이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에 영향을 주며 진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퀘스트를 열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성은 배경 이후 두 번째 단계입니다 특성은 선택 상황이며 이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릭터 생성 화면에서 최대 3가지 특성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성은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게임 플레이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게임 플레이 역할에 맞는 여러 특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팬이 따라다니며 어디를 가든지 따라오는 특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팬은 여러분의 크루에 합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부모와 가족을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꿈의 집 특성은 시작과 함께 집을 가지고 시작하되 월세를 내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의 레벨링 및 스킬 시스템입니다 스타필드는 전투, 사회, 테크 등과 같은 5개의 다른 스킬 트리를 특징으로 하며 각 스킬 트리마다 수십 개의 스킬을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각 스킬은 보너스를 늘리기 위해 최대 4번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스킬 포인트를 얻게 되며 이를 사용하여 새로운 스킬을 잠금 해제하거나 기존 스킬을 레벨업 할 수 있습니다 스킬을 랭크업 하려면 관련된 도전 과제를 완료해야 하며 이는 높은 레벨에서 점점 어려워질 수 있지만 추가 보너스를 위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부스트팩과 같이 행성에서의 이동이 더 쉬워지거나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위치를 변경하거나 공중에서 날 수 있는 기술이 가장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외계인을 정신적으로 제어하거나 동맹으로 만들 수 있는 스킬 등이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는 암살자 플레이도 가능하며 은밀한 접근 방식 또한 가능합니다 스타필드에서는 탐험이 게임 플레이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가까운 100개 이상의 별개와 1000개 이상의 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행성, 번성하는 식민지, 얼음에 뒤덮인 황량한 달까지 다양한 곳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행성마다 다른 중력을 제공하여 각 곳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많은 행성은 활기 넘치는 도시, 다양한 인물, 그리고 발견해야 할 이야기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행성을 발견할 때는 도시나 주요 랜드마크 중 하나에 착륙할 수 있으며 이미 이 장소 중 하나에서 착륙하여 자신만의 모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행성은 절차적으로 생성된 환경과 무작위 이벤트 외계인과의 조우, 적진 거점 등 콘텐츠가 혼합되어 있어 두 플레이어가 동일한 장소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다른 이야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는 행성의 실제 기후 데이터에서 영감을 얻어 현실적인 환경을 구현했다고 언급했으며 행성에서의 초기 시간은 환경 스캔, 자원 수집 및 새로운 웨이포인트 발견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식민지를 설립하거나 특정한 조우를 찾기 위해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접근 가능한 태양계 중 하나인 알파 센타우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태양계에는 유나이티드 콜로니스의 수도인 뉴 아틀란티스가 위치하며 이곳은 게임의 주요 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뉴 아틀란티스는 바다와 하늘이 어우러지는 놀라운 경치를 자랑하며 거대한 빌딩과 번화한 도시 생활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은 퀘스트를 제공하는데 이곳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되며 플레이어는 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플레이어는 콘스텔레이션이라는 핵심 팩션의 일원으로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다양한 그룹은 인류의 기염과 우주의 미스터리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끝없는 탐험을 추구하는데 이로써 이들은 아마도 은하계의 마지막 진정한 탐험가가 될 것입니다 콘스텔레이션은 또한 중요한 서사적 역할을 하며 여정은 수수께끼로 가득한 고대 유물과 미지의 열쇠로서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이들과 상호작용하며 친구를 사귀고 그들을 크루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유일한 도시는 아닙니다 마스 또한 탐험 가능하며 세도니아라는 대규모 마이닝 시설이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콘스텔레이션의 임무 중 하나로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또 다른 도시인 프리스타 컬렉티브는 다양한 문화가 모여있는 독립적인 연합체로 이곳의 중심에는 아퀴라 시티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자유와 개성을 모든 것 위에 두는 활기찬 허브이며 각종 욕망과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합니다 이 또한 유일한 도시가 아닙니다 네오는 처음은 어둡고 본 공간이었지만 현재는 프리스타 컬렉티브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유이 도시로 발전한 곳입니다 밤의 도시로서 생동감 있는 밤 문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두운 그림자 아래 숨겨진 위험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네오는 수상 행성에 위치하며 다양한 욕망과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키는 상업 중심지입니다 스탑 10을 탑승하여 우주를 여행하면서 공중전, 해적 해외, 버려진 우주선 탐색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게임에서 가장 기대되는 기능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프 드라이브는 우주선의 동력을 공급하여 더 먼 태양계로의 점프를 위한 더 나은 업그레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점은 주변 공간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1인칭 및 3인칭 카메라 모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력 할당 시스템도 흥미로운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전력을 엔진, 반패, 무기에 할당하여 상황에 맞게 전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제공되는 여러 옵션 중 하나인 무기도 매우 깊고 복잡한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통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며 조준경, 탄창, 다양한 탄환 종류, 소음기 등을 업그레이드하여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그래프팅 모듈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는 여러 무기 제조사도 소개되며 각각의 무기에는 다양한 능력과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시스템에 사용하는 무기는 모든 것에 효과적인데 반해 레이저 시스템이 없는 무기는 다양한 상황에서 한정된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는 다양한 무기 옵션이 제공되며 이에 따른 전략 선택을 통해 다양한 전투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유저들의 모드를 통해 스타필드는 확장성이 높은 모델을 통해 우주 및 행성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 세계가 변화하면서 탐험 가능한 세계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스타필드는 거대한 오픈홀드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요소와 미션을 통해 플레이어에게 깊이 있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게임의 미션은 메인 시나리오를 따르거나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나아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스타필드는 다양한 기능, 풍부한 세계, 복잡한 캐릭터 및 흥미로운 스토리를 통해 우주 탐험의 미래를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정식 출시는 9월 6일이지만 프리미엄 에디션 보유자는 5일 더 빠른 9월 1일부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태양계 너머의 우주로의 여행을 준비하세요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